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버스 터미널인데 버스가 없대요 그래서 벤을 타고 라구다라는 곳에 가려고 나갔습니다 거기 포커가 있는데 학상포커라고 있는데 거기가 7대 절경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려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나를 두고 싸우고 있어 벤 어디있어? 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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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원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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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린 맛 네 꽉 차있어 공원빵 정말 잘Ja 내자 공원빵 공원빵 공원 공원빵 하루는AH 하트 상 상가 For what are F 울 뭘 How much did i pay? 지금 200 빗어봐 이 길은? 길은? 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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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3.50 그 비율이 가고싶은 1.350 값 수면 지난번에 1인 5개 값으로 딱 10분 5분 100만원은? 네 네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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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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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제가 한국어로 학교에 갔을 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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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고래야 야 고래야 어 안녕하세요 아있대야 오오오 놀라신데요? 아..아봐 손을 안으로 올려주세요 손을 항상 두고 올려주세요 오케이 올리세요 아..절로 흔들거려요 헬로 막질부터 꼬맹이를 범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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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너무 좋은데? 안녕히 계세요 와우 하이 와..잠깐만..잠깐만..잠깐만.. 헬로우 아..잠깐만..잠깐만.. 헬로우 헬로우 하이프레 어..아..잠깐만.. 아..잠깐만... 자..아..잠깐만..잠깐만.. 아..잠깐만.. 탑승자 역할들 중요해 밸런스를 잡아줘야되 아.. 아..이거 진짜 어려울거같은데 이런데 뭐 보물이 있지 않을까? 뭐 일본에 왔을때 보물 좀 구웠다거나 멋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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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다갈로그? 마간다 마간다 마간다은 멋지다 포기 포기 센서 넌 포기 넌 포기 넌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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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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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살? 26살 36살 넌 46살 정말? 너 어린다 30살 나 어린다 11살 15살 20살 20살 30살 일어난 베테랑 베테랑! 베테랑 베테랑 20년 베테랑 나 알라베이 오케이 미치 미치 이걸 지금 올리네 와우 어우 저리가 여기가 와우 나이스 아 부럽다 와 소나 아니야 저거 저게 무슨 형이 우리 형이 이런 일인데? 스카이 웨이 와우 오 마이 갓 스카이 웨이 다 왔다 저기가 박상한 포포라고 하는데 네 너무 너무 이러던가요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? 네 로스앵젤러스 아 진짜요?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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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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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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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 오 오 오 고기! 고기! 와 개 멋있다 아 너무 재밌다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와 스트리밍니 안녕하세요 한국어? 한국어? 필리핀? 네 필리핀 아 너무 많아 아마 곧이야 와 장난 아니다 칠이 장난 아니야 점점 점점 거의 하얀 사진들인데 안녕하세요 아 너무 귀여워 일단 라구다 여행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거리도 한 2시간 거리밖에 안됐고 도는 쪽은 나가긴 했지만 잘만 수위를 하면 충분히 싸게 갔다 올 수 있는 여튼 오늘 라구다 여행은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! 야 꼬리야 어디요? 어디요? 귀여운데? 하얼라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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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땡큐 하얼라니? 그래도 그리고 귀요 귀요 귀요